1. 찾기참조 함수 찾기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계산작업 파일에 찾기 1번 예제시트 클릭하시구요. 첫번째 사은품을 구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고객등급에서요.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해서요. 그 값을 아래쪽에 있는 사은품 목록에서 사은품 목록 A13부터 D14 영역에 범위 지정한 영역에서 첫번째 행에서 값을 찾구요. 같은 열에 있는 두번째 행 없음부터 아이패드에 해당한 데이터 두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사은품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D3에 선택하시구요. 왼쪽에 있는 한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수식 탭 가시구요. 텍스트에 가셔서 레프트 함수 갑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고객등급에서 한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C3 그 다음 두번째는 1이라고 넣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한글자가 추출이 되실 거구요. equal을 뺀 나머지 D3 셀에 입력된 수식에 대해서 눈을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다시 한번 우리 수식 탭에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 선택하시구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기 하시구요. 그 다음 두번째 오셔서요. 사은품 목록 A13부터 D14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지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를 참조합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다음 우리가 찾아오고자 한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번째 행위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구요. 네번째 오셔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는 스마트폰 D는 아이패드 해당된 사은품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이용일수가 이용일수가 가장 많이 활용한 회원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10에다가 I10세를 갖다 놓으시구요. 가장 많이 이용한 숫자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탭 가셔서 통계에 가셔서 라지함수가 있나 한번 보시구요. 우리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셔서 라지 가시구요. 이 함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I10세를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통계에 있는지 수학상각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현재 범주 선택에서 모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A, B, C, D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L로 시작하는 곳을 이동하시면 되겠죠. 쭉 스크롤바 내리셔서요. L로 시작하는 곳에 가셔서 라지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이용일수가 입력된 G3부터 G8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가장 많다. 그럼 첫번째로 큰값을 구하겠다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 확인하시면 21 이용일수가 21이 가장 많습니다. 21에 해당한 회원명은 김민철입니다. 이 값을 찾기 위해서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I10셀에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값을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현재 작성된 작성된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가 붙여넣으시구요. 그 다음 참조할 테이블에서 중요하신 것은 우리가 범위 정하실 때요. 이용일수가 첫 번째 열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용일수 그래서 G3부터 H8까지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실 거라면 절대 참조가 필요하시지만 복사하실 거 아니니까 그냥 절대 참조 안 하셔도 상관없구요. 물론 절대 참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범위 정한 이용일수가 첫 번째 열로 시작해서 G열부터 시작해서 H열까지 선택하셨구요. 범위 정한 데이터 영역에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에서는요. 수강 감옥수와 그 다음 수강 감옥별 할인율을 이용해서 할인율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구요. 할인율을 이용하여 수강료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를 계산하는 식은 먼저 M3에 갖다 놓으시구요. 는 이라고 먼저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수강 감옥수가 있는 L3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감옥당 6만원으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6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곱하기 가로 여시구요. 1 빼기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할인율을 넣기 위해서 한 감옥이면 0% 그 다음 두세 감옥이면 5% 그 다음 4 감옥에서 5 감옥이면 10% 이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음 함수는 choose 함수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서요. 한 감옥이면 1이라고 하겠죠. 1 한 감옥이면 할인율이 없습니다. 0% 라고 할 거구요. 두 감옥부터 세 감옥까지는 기준표에서요. 2로 시작해서 4보다 작은 칸은 두 번째 칸에 해당이 될 거구요. 2칸에 해당한 값은 우리는 5% 라고 줄 거구요. 4부터 6보다 작은 값 4부터 5까지는 10% 6감옥 이상은 15% 라고 할 겁니다. 기준표에서 기준표에서 1, 2, 3, 4 에 해당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기준표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게 되면 1, 2, 4, 6 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준표의 범위 안에서 1은 1이라고 나올 거구요. 두 번째도 2라고 나올 겁니다. 세 번째 4는 3이라고 나올 거고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3이라고 넣을 거구요. 그 다음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4라고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매치함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기참조 영역에 가시면요. 매치라고 있구요. 왼쪽에 있는 수강 과목수가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은 1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는 작습니다. 2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2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수강 과목수 L3을 아래쪽에 기준표에 가서 찾습니다. L14에서 L17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이 값을요. 수식을 복사하셔야 되는데요. 기준표의 영역은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해주시구요. 그 다음 세 번째 오셔서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에 해당한 위치를 구할 땐 0이라고 넣으시구요. 지금처럼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 아래로 가면서 점점점 커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죠. 오름차순에 해당이 될 때는 숫자 1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2라는 값이 구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류가 나는 거는 1 앞에 가로가 있고 마지막에 가로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예라고 하시면 돼요. 어? 값이 잘못됐는데요. 네. 아직 수식을 완성하신 건 아니시구요. 잠시요.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매치함수부터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L3에 갖다 놓으시구요. 찾기 참조 영역에 매치 가시구요. 다시 한번 수강 감옥수를 아래쪽에 기준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표의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넣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 과목은 3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한 과목 수식 복사해 봤을 때 한 과목은 1 두 과목은 2 그 다음 세 과목 다 마찬가지로 2라고 나오겠죠. 4보다는 작고 2부터 3까지는 2라고 나올 겁니다. 각각에 대한 기준표의 위치는 구했습니다. 그럼 기준표가 1일 때는 0% 2일 때는 우리는 문제에서 5% 3일 때는 10% 4일 때는 15% 를 할인해 줄 겁니다. 그럼 할인율 부터 먼저 구할게요. M3에 가셔서요. 눈을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시구요. 잘라내게 합니다. 작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에 가시구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숫자 기준표 1이 나왔다. 할인 안합니다. 0%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2가 나왔다면 5% 3이 나왔다면 10% 4가 나왔다면 15% 를 할인할 겁니다. 라고 값에서 0부터 15까지 쭉 입력해 주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는 숫자 0이 나옵니다. 이거는 서식 때문에 그런거구요. 잠깐 세 서식을 바꿔보면요. %로 잠깐 바꿔보시면 제가 홈에 표시형식 가서 백분유스 탈로 잠깐 바꿔봤습니다. 이럴때 세 과목이니까 5% 두번째 해당이 됐죠. 첫번 과목이 하나니까 할인율이 없어서 0%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구하셨던 값의 할인율에다가 수식을 다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3에 는 다음에 갖다 놓으시구요. 왼쪽에 있는 수강 과목수 곱하기 한 과목당 6만원 이구요. 곱하기 다시 한번 가로 열구요. 1 빼기 이래서 할인율을 빼주죠. 만약에 한 과목이면 할인율이 없으니까 1 빼기 0%는 1이 나올거구요. 1 빼기 5%를 빼면 95%를 곱하겠죠. 만약에 10%를 할인한다 그러면 90%를 곱할겁니다. 1이라는건 100%니까요. 그래서 100에서 5를 빼고 100에서 10을 빼고 100에서 15를 뺐을 때 값을 곱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로를 넣어줘야만 수식이 완성이 되실거구요. 엔터 누르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어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요. 왜냐면 제가 아까 할인율의 퍼센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잠시 홈에 가서서 100분율 스타일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이거를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심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수강료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다음은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가 점수별 결과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상위 2명은 성과급 중간 3명은 공란 나머지 하위 1명은 감봉으로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먼저 구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18셀 가시구요. 수식 탭에 가셔서 우리 함수 추가 가셔서 통계 가신 다음에 랭크 함수를 찾습니다. RANK 물론 이 함수가 랭크인지 수학 삼각 이신지 모르시겠다면 함수 삽입 가셔서 모드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구요. 왼쪽에 있는 평가 점수를 그 다음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점수가 들어갑니다. 비교할 대상이 들어가는데 한 명만 구할 게 아니라 수식을 복사 하더라도 항상 참조하는 대상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구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 이라면 아래쪽에 세번째 칸에는 생략하시면 될 것 같구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 값을 아래쪽으로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 에서 순위가 구해져 있구요. 이 구하는 값에 따라서 1등 이면 1등 2등 은 성과금 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 다음 중간 3명 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D18세 눈을 뺀 나머지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기 하시구요. 찾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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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가셔서 추주 함수 갑니다. 문제 문제 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인덱스 넘버 에다가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성과 급 이라고 넣으시구요. 두번째 성과 급 1등 가 2등 에 대한 성과 급 을 주실 거구요. 중간에 3명 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6명 이니까요. 중간 3명 에 대해서 는 공백 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마지막에 하의는 감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3명 만 공백 으로 처리 하시구요. 하의 1명 에 대해서 는 감봉 이라고 입력 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 까지 수식은 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 코드 의 숫자 부분 중에서 사원 코드 앞에 있네요. 첫번째 숫자 a-102 a-202 하면 a- 마이너스 하이픈 다음에 있는 숫자를 추출 하시구요. 그 값이 1이면 부장 2면 가장 3이면 대리 4면 사원 이라고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한글자를 추출하기 에서 미드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구요. j16 셀 선택하신 다음 수식 대배 텍스트 가시구요. 미드 함수 mid 선택하신 다음 사원 코드 가 있는 f16 start number 한글 한글자가 아니죠. 세번째 시작 해서 a- 다음에 1이니까 세번째 위치한 글자 에서 한글자를 추출 하겠습니다. 라고 세번째 칸 에 가셔서 1이라고 넣으시구요. 확인하시면 각각 숫자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j16 셀에 미드 해당한 수식을 범위 정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 다음 찾기 찾기 참조 영역 가셔서요. 추주 가시구요. 조금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1이면 부장 이라고 할 거구요. 2라면 가장 3이라면 대리 4라면 사원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나서 확인하시구요.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찾기 1번 예제 실습을 해보셨구요. 두번째 찾기 2번 예제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예제는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구성한 예제구요. 첫번째 C3부터 F3 영역에 대해서요. 1,2,3,4 일련번호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직접 1,2,3,4 쓰지 않구요. 수식을 작성하고 드래그했을 때 1,2,3,4 가 나왔으면 합니다. 현재 참조하는 C3 셀에 열의 번호를 가져오면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이 됩니다. 3 대신에 1이라고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럼 C3에 갖다 놓으시구요. 찾기 참조 영역에서요. 열의 값을 가져오는 함수 C5로 시작하는 네번째 컬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현재 셀을 참조하실 거면 참조하는 리퍼런스 값을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열의 번호는 3번 입니다. 구해져 있습니다.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2,3,4,5까지 일련번호를 표시할 건데요. 현재 셀의 기준에서 행의 번호를 구합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현재 행의 번호는 4입니다. 4를 1로 표시하겠다. 마이너스 3을 하시면 되겠죠. B사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 row 를 선택하시고요. 참조하는 리퍼런스는 현재 셀이라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예제는 B3부터 B3부터 F8까지 영역에 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의 개수는 5개죠. 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커서를 F20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서요. 아까는 열의 현재 열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실 땐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개니까 S부터 있는 다섯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범위를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B3부터 F8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확인하시면 O라고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B3부터 F8의 행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행의 번호를 가져올 때는 로우인데요. 참조하는 영역이 한 셀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배열이기 때문에 S 선택하시고요. 범위 B3부터 F8까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B2셀의 열 번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열의 번호를 가져온 셀은 하나입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그냥 컬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셀일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B2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E13셀 선택하시고요. B2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참조하는 셀의 영역이 하나니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ROW 로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참조하는 범위는 B2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 B2니까 두 번째 행이니까 E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기 참조 함수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